음악 작년에 저희 20주년 창의 기념식을 했었잖아요 이전까지 청소년이었다면 20주년 되면서부터 우리가 성인이 되었다 성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와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성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와 지켜야 된다 만족의 책임과 의문의 책임과 의무와 지켜야 되었다 중간관계의 책임과 의무와 갖기 옵션을 했는데 자, 이제는 may in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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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 입장에서의 책임과 의무와 최종의 책임과 의무와지 입장에서의 책임과 의문을rible고 의문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